안녕하세요 한 번의 실수로 녹음을 다시 하게 된 엄금진이라 합니다 아싸 실수해서 녹화 다시 해야돼 오늘 이거 깨러 왔습니다 도장깨기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접시 색깔 맞춰서 초반 만드는 게임이고요 네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자 저거 게임 어떻게 하는지 선반님 영상 보고 참고했고 계란초밥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돼 계란초밥 근데 계란초밥에 왜 와사비를 넣냐? 어머 어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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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깬 거예요 연초문주 연초문주 자 아 와사비 와사비 왜 왜 와사비 왜 잠만 아 연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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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끝 어 2단계 끝입니다 오케이 한 판에 되겠다 한 판에 되겠다 자 자 개파 먼저 시작합시다 왜 벌써부터 화가 날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왜 나가 하하 이거 우와 깼다